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방금 보이는 친구는 저희 매장의 핵심 멤버 저희 더주의 역사와 함께 했고요. 제가 더주가 오픈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되게 싸가지를 말아먹은 친구 중 하나예요. 저희 되게 소중한 동생 강토라고 하고요. 보시면 귀에 이상한 걸 막아놨어. 창이냐? 이 친구가 키우는 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뱀을 키우면서 저희 매장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보니까 보아뱀을 데려왔어요. 이 보아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꺼내봐봐. 국내에서는 보아뱀에 대한 사육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보아뱀은 해외에서는 진짜 인기가 엄청 많고요. 보아뱀도 종류와 로컬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 일단 피부 촉감이요. 비늘이 되게 얇다 보니까 촘촘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몸에 약간 광택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얼굴도 약간 파이톤에 비해서는 살짝 가늘게 생겼다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장점 특이점이라면 아리안이나 새끼로 다 낳는 뱀으로서요. 이제 웬만큼 사이즈하고 나이대가 있는 보아뱀들은 번식에 있어서도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보아뱀이 왜 안되냐? 바로 이 보아뱀도 종류에 따라다는데요. 저희 더주 매장에 있는 그라운드보아나 바이퍼보아 이런 친구들은 사육시설 등록이 아니라서 그냥 평범하게 키울 수 있는데 이런 보아뱀 이름이 뭐냐? 이런 모틀리보아 같은 경우에는 사육시설 등록이라고 해요. 국가에다가 이 친구들의 사육시설을 허가를 받고서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키워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키우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종이긴 한데요. 일단 키우기에 있어서는 정말 매력이 넘치고 밥도 잘 먹고 또 덩치도 있고 순하고 이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다 갖고 있는 게 보아뱀이에요. 현재 보이시는 이 작은 게 수컷이고 위에 이 큼지막한 게 암컷인데요. 대체로 뱀들은 수컷에 비해서 암컷의 무게가 좀 월등하게 높아요. 암컷은 새끼를 지켜야 되고 또 수컷이 이제 뭐 짝짓기 하려고 덤빌 때 어느 정도 몸을 지켜야 되니까 덩치가 좀 큰 편인데요. 와 보시면 이 암컷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네요. 얘는 제가 보기에는 번식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컷이 아직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짝짓기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이제 브리딩에 들어가도 괜찮을 친구들 같아요. 일단 임시적으로다가 얘가 먼 길을 와서 좀 차가워가지고 이 언더배드렉사라 해가지고 이게 뱀들을 키우는 그런 뱀 아파트 같은 거예요. 여기다 넣어놓은 상태인데 아마 이 친구의 집에 가면 엄청 넓은 사육장에서 이제 호화롭게 설 친구들이에요. 보시면은 얘네들이 덩치에 비해서 성격도 엄청 순해요. 원래 이 보아뱀이 좀 싸나운 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운 친구들은 금방 사람한테 적응을 하고 익숙해져가지고 머리를 만지는 건 원래 뱀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인데 머리를 만져도 얌전할 만큼 얘들이 좀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머리 같은 몸은 바디인 패턴은 되게 좀 연한데 꼬리로 갈수록 색깔이 또 진해지죠. 이 보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레드테일 보아니 뭐니 뭐니 막 종류가 많은데 대체로다가 얘네들은 다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파이톤보다는 보아뱀이 약간 저의 스타일인 것 같고요. 보아뱀도 국내 아직 안 알려진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저희 더주에서 분양 중에는 분양하고 있는 그런 뭐 트리보아나 아니면은 뭐 바이퍼보아, 볼보아 이런 친구들도 국내에서는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었는데 해외에서는 나름대로 마니아층이 있을 만큼 얘네들의 사육은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보아뱀의 사육이 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보아뱀들 사육시설 등록 기준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유통이 너무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옛날에는 이 친구들 이제 마니아 분들 되게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진입장벽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한번 밖으로 꺼내볼까요? 얘네들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쥐 같은 걸 주시면 되는데 밥주는 주기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니 짧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막 밥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먹다 보니까 키우신 데 있어서 부담감도 좀 적은 편이고요. 특히 만지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 얘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촉감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서는 이제 자기가 키우는 볼파이톤을 자식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뱀들은 진짜 주인을 딱 키우다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정이 들어요. 얘네들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너무 순하게 생겼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뱀이 아무리 사람을 물지 않고 순하더라도요. 자기 자녀분들이랑 같이 두면서 인스타 한 번 올리겠다고 어린 자녀들이랑 같이 두는 그런 행동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물리면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주댕에 보면은 저기에 약간 좀 쩐박이 같은 게 있잖아요. 저걸 피트기관. 얘도 피트기관이 있지? 피트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저걸로 열을 감지하는 거고요. 혀로다가 이제 공기 중인 입자의 맛을 보고서는 먹이를 찾는다고 해요. 아무튼 간지가 나네요. 이렇게 큰 뱀들 한 마리씩 키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소울이 있죠? 이런 것들. 얘네 데리고서는 한 번 동네 공원 나가시면 그날 하루 동안은 그냥 인기 스타예요. 최고가 될 거예요. 야 너 시계 뭐냐? 간지난다. 야 좀 이따 형이랑 같이 시계 사와 가자. 조금 이따가. 현대백화장 가자. 아 보하미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저희 매장은 시설 등록을 안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잠깐 여기 들어온 것 뿐인데 아 저도 약간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친구들 한 번 키워보고 싶거든요. 제 손이 따뜻하니까 얼굴 비비는 거 봐요. 음 멋있다. 아 근데 이 뱀들은 가끔 키우다 보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이 비늘 사이에 마이트라는 기생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이 배설물을 꼬박꼬박 치워주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얘네가 남미에서 식하나? 아무튼 제가 얘네에 대한 기초적인 매뉴얼을 설명시켜드리기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적으니까 괜히 이상한 헛소리는 안 하도록 하고요. 매장이 좀 독특한 친구가 왔길래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뻐가지고. 큼지막해서. 얼굴 비비잖아요. 지금 따뜻해가지고. 자 아무튼간에 이번 영상은 맛보기로 보여드리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파충류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소개 영상으로다가 내일이나 오늘 중으로 다시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주말이 끝나잖아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